지원형. 지원형 너무 기대된다. 사실 저는 가장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가장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감각을 가지셨잖아요 은지원 씨가. 그래서 예기치 못한 무대가 보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뇌를 많이 안 쓰시는 거예요. 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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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은지원. 사람 죽이지 마 제발. 그만 죽여. 일단 작품명은 발레에 맞게 좀 지어봤습니다. 잠자는 여의습 지원. 그 나만의 비밀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를 좀. 어 승기는 알 거예요. 오 깜짝이야. 또 지원형이 하니까 다행히 존재감이 있다. 저거 진짜 잘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오 준비 많이 하셨어 또 은근히. 뜨거운 숨. 뜨거운 숨. 살짝 웃고 있던 눈. 활짝 열려 있던 문. 날가 내게 두 손 내밀던 그 순간. 느꼈어. 아 이건군. 으으으으으으. 우우우우 우우우우우이. 하늘을 헤엄쳐. 하하하하하. 잘해. 부딪혀. 네게 없이. For we will never die. 두 눈을 가려도 보일 때. 예. 두 눈을 가려도 보일 때. 예. 두 귀를 막아도 들릴 때. 일분을 초과 전부 슬로모. 바다가 건너 산 너머. 오. 네가 가는 곳 어디든. baby. I love you. 하하하하하하. 근데 좀처럼 가까워질 수가 없네 눈 앞에 보이는데 만질 수가 없네 아무리 내 두부를 세게 꼬집어봐도 아무런 음악 기사로다 너무 잘한다 작품 설명이 궁금해 도영이와 같은 꿈이지만 글자는 같지만 다른 꿈 목류병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촬영 때 목류병 좀 있었어요 아 진짜? 갑자기 앉아서 자요 뭐 앉아서 잔다든지 자고 일어나 보면 다른 데서 일어나 있다든지 어머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TV를 통해서 알게 됐죠 저의 목류병이 있는 곳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떻게 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진짜 약간 지온이 형의 비밀을 저한테 저한테만 몰래 귀에다 대고 속삭아준 느낌이었어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저도 이런 걸 작품으로 만들어보고 싶고 작품으로 만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컨셉도 너무 기발했고 동작도 오늘 배웠던 거를 다 넣어서 너무 그 컨셉에 맞게 표현을 해 주셔서 저는 이 작품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작품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작품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우와! 우와!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빨리 끝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와! 진짜 좋았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달래는 어렵지 그냥 내가 관심 종목이 아니야 저는 이 작품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아이디어가 긴장된다 네 김동현 씨 귀족 출신 건달 같다 귀족 출신 건달 같다 귀족 출신 건달 같다 네! 어... 제 작품은 사실 제가 요즘에 예능활동을 하지만 평생 격투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그 열정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래서 이 내면의 비밀이니까 저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전쟁 중 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로 그래서 나는 더 할 수 있고 아직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어... 일단 기대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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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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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만두기 만두기 plan jag yap! 만두기 어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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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اي! 뭐야, 뭐야, 뭐야. 어, 신기스린데, 신기스린데. 우와. 아, 맞으면 좋은데. 우와, 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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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피키 있었어.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데 어, 생각보다. 그런데 그 마지막 스트레칭은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 마지막 스트레칭은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 마지막 스티치? 저거 제가 봐도 별로였는데 저거 제가 봐도 별로였는데 여기 선생님께서 무릎을 무릎을 조금만 꼬부리면 된다고 조금만 버텨보라고 저도 별로였는데 저도 별로였는데 본인 의지가 아니었군요 땀 많이 흘리신 분? 놀라셨어요 롤모델 조용히 해 롤모델 원래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순서가 마지막인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의 비밀이라고 해서 버릇이 된 건지 좀 뭔가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약간 불안증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불안증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늘 무대를 서거나 아니면 예능을 하거나 뭔가 촬영을 할 때 긴장도 너무 많이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뭐 이런 고뇌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이제 뭐 표현해 볼까 합니다 일단 한번 보고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아, 나 미친 앞에서 너무 그렇게 해서 어, 뭐야 아, 저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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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아닌 가면이라 잠깐만 저러기 벗었는데 승리 아닌 거 아니야? 승리 맞어? 승리 맞는지 잠깐 보여줘 봐 승리 맞는지 맞어, 맞어. 맞어? 오, 백지호의 웃음. 가수, 가수. 다면 쓰고 가수. 어. 자는 건 너무 급하게 자. 잠깐 자고. 노래로 너무 자고 있네. 아빠, 아빠, 아빠. 열심히 살고 있어. 운동한다, 운동해. 바쁜데, 운동해. 집에서도 운동하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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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다시 감매를 씌우는 거야. 우와. 휴지 못 봤어, 휴지 못 봤어. 휴지 코끼리 코, 코끼리 코. 잡어, 잡어. 잡어. 던져, 던져, 던져. 잡어, 잡어. 잡어, 잡어. 잡았어, 잡았어. 우와. 잘 짰다. 잘 짰어. 야, 이게 어떻게 잡혀서. 감사합니다. 우와. 오늘 하루에 승기 씨를 본 듯한. 그러네. 그런데 정말 작품이랑 무대에서 움직이고 작품을 구상하는 걸 보면 그분들의 성격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승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부지런하게 하루를 쪼개서 쓰시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쉬지 않고 고민하고 그런 게 무대에서 잘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맞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승기 씨.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을 durch심장 puntos 이승기 씨가